이걸로 했어 마치앤티을 해야겠어 이거 오늘 이거 엔딩포트다 아 맞다 맞다 또 빼먹는게 있네 아유 오늘 저 개판이네 그냥 됐어 이건 찐득하게 하겠습니다 안심하십쇼 똥게임이야 아무튼 이거 또 구속에 똥게임 비켜라 인마 아 인마 뚜두두 피하네 피하네 짠 짜잔 엑시디 SD건담 액션게임이 뭐였지 아 시뮬레이션게임이네 아 RPG하면 안돼 이거 RPG는 날 잡고 하는거지 장기간을 못해 이거 다 싸하기 때문에 로복쿠아즈 랩 로복쿠아즈 뭐예요 원숭이네 원숭이 앙 그래서 이게 청춘만화입니다 청춘만화 원작이에요 야구만화인데 왜 게임은 야구랑 상관없는 내용이 나오는거에요 인정 안돼 내로남불플레이 띵 띵 뭐지 띵 어이차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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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차 결혼정보사이트에 올려야겠어 아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게시 오스나이로 공략해 이거 먹어도 그래도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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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얘로 하면 진행하기가 힘든데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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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무슨 전문을 하려나 어? 그 인마 뜬뜬뜬뜬뜬뜬뜬뜬뜬뜬 여가서 뜨뜬뜬뜬뜬뜬 하나 둘 저 푸마도 하네 방망이를 떼잡아 팔이 잡고 원숭이 잡고 푸마도 잡고 이 퓨마 뜬뜬뜬 흠 이 퓨마 그 이 퓨마 이 퓨마 이 퓨마 여기 어떻게 쏠 해야 할까? 박망이로 자동차를 잘 쓴다 방망이를 잘 못잡는게 없네 지금 트와이스 바꿔놨어 이거 있지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닌데 확대해석했잖아 이제 한번 탈퇴할 것 같은데 별거 아닌데 정말 너무 뱉은 굿 네네 네네 내걸 이 사회학이야 도저포를 보여준게 아닌가요? 네네네 그냥 질투나서 그런거야 질투나서 한남이 한남 어쩌고하는데 정작 사랑받고 싶어하는거 아냐 한남에게 아이 c 리얼로다가 아이씨 아이그네 이거 믿긴 어르신 여친이냐 산신일날 태극기 명령이다 고나보가 인터넷 안쪽은 후계자 패키지 어허 어허 코만더 침묵하면 안돼 인마 내 미래의 신부인사나를 건드려 15층 질질팬다루 질질팬다루 아이씨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냐 만도가 여기오면 직접 밀어주게 안되 안되 아무튼간 저 애국심은 문제치고 애국심은 문제치고 애국심은 문제치고 애국심이 문제치고 집단 놀부심뽀 놀부심뽀 커냥이 뭐 어짼데 상이 누구 커냥이 왜 스며들 이국수가 그런 말 했으면 소원 오졌습니다 평소에 맨날 해조선의 조성이라면서 갑자기 애국하노? 병신들이 선택적 애국자 힐 히히힛 힐 스위치 애국 힐 애국의 심중 힐 야구붕 던지네요. 버텨야 돼 자, 사람이 깨라고 만든건가 이거 뭐하는 사람이 깨 한국 좋아하는 일본인이 얼마나 된다고 사유입됐고 사람의 이중성이란게 진짜 일본말보다 한국말을 거절하는데 무서운 것 같음 몰고신뽀야 그냥 한국남자들 일본여자에게 뺏기는 꼴이 못빠져가지고 사나보고 이때다 싶어서 불편함을 드러내는거지 아유미가 그렇게 인기많았는데 스키아니 한항에서 음지하고 일본전한 이유를 알겠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더라다든 외국노머켓은 싸고싶어서 일본여자가 배아픈거야 슈가있잖아 아유미만 인기 많았잖아 슈가에서 누가 제일좋아요? 아유미요? 아유미도 제일좋아 대교폰데? 아유미 일본상 아냐? 한국상 한국캐야 한국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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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자인이치라고 해야지 자인이치 자인이치 폐아파서 그런거야 폐아파서 어이씨 사왔다 폐아파서 부꽂어라겠다 폐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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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제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심통난거야 폐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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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럴게 없으면은 폐아파서 아니 뭐 불편한거 없으면은 불만을 하겠어요? 폐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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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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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스만 다 모였잖아요 jyp 만약에 트와이스가 미국 갔어봐 망했어요 원더걸스 2세가 됐지 그거 아니야 어이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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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슈박이 미국 욕심 나와가지고 또 시발 트와이스 미국을 보냈어봐 저승길이야 저승길 원더걸스 처럼 망할 뻔 아시아만 공략하는게 다행이에요 그나마 어..돈 많으면 됩니다 재벌 아들이면 돼 재벌 아들 되세요 그럼 가능합니다 재벌 아들 이재용보고 절 아들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면 돼 여인 여자가 감히 평범한 남자고 아이씨 눈 맞겠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어 내가 돈 벌어다 줄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아이씨 그래 장윤정 도경환 도경환은 그 직업 있잖아 좋은 직업으로 그런가니 힘듭니다 아무튼 연예인끼리 결혼하면은 거의 파혼이잖아 파혼 아이씨 오래 못가더라구 일본도 못가더라구 영가를 잊은 민족에겐 감염이 찾아옵니다 더욱이 직업가진 사람들들 이후로 그렇지 그지하고 누가 결혼을 합니까 그래요 서로 결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래 못간다고 하던데 정가흥이가 부담사자입니다 남편이 굴어쳐서 결혼하지 않았던가 옆에 지는 그 말을 덜 써있다구 아이씨 장윤정 친엄마때문에 어떻게 남편이라도 잘 챙겨준거죠 그럼 그럼 잠자 일정 고정 야구선수하면 야구선수하면 아나운서하고 결혼하더라구 얼굴은 별로 왕권은 별로 왕권은 별로 봬만 나온 야구선수 있잖아 그럼 야구선수들은 야구 아나운서하고 결혼하자 그니까 결론은 크보가세요 케릭은 안되 야구선수 되세요 야구선수 유명한 야구선수 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단지 컴비를 이룰 캐브를 맨 오늘 저녁 벤티루루루루루룩 벤티 벤티 뚜둥뚱 이제 무엇을 위해 하트를 멈추고 있어 이 게임은 케이블에서 나오지 않았어 케이블 공중파에 다시 나왔나 그 음주운전 이후로 오 노홍철이 돌아와봤자 옛날 문명시절 닥터놀시절 알어 닥터놀? 닥터놀? 엠넷에서 이 노홍철 무명시절 어어 옛날에 그냥 아나운서였어 옛날에 아 리포터였어 리포터 즉 케이블 채널 리포터 노홍철 닥터놀아간다 그거야 알어? 엠넷에서 했었는데 아 실물로 많이 흔하게 본 사람이 노홍철이었어 닥터놀 예 닥터놀 유럽 센틀 아닌가 근데 그럼에도 궁금하고 원래는 암울한 사람가던데 뭐더라? 형도니도 그렇잖아 아 일본이 싸잖아 근데 이제 못가 문재인이 다 망쳤어 일본여행 계획을 다 망치고 있어 이제 제2의 IMF가 터진 터지는게 아닐까 싶어 IMF 시즌2 왜 노홍철이에요 박찬호급 아냐이 박찬호급 아냐이 투머치 토커 아니 왜 말이 없을까 고등학교 때 졸업연사 왔었는데 한 1시간 동안 떠들더라 투머치 토커인데 왜 우울해 보인다고 근데 노홍철 누굴 찍다가 갑자기 사람 변화 어 역자다 흐흐흐 경기충격금융이라도 받았나 그게 왜 걸까 아 근데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만 아직 그렇게 우울해도 학교인 대학행사에는 잘 나올겁니다 사회로 나오고 유세윤 있잖아 유세윤 음주운전 사건이후로 존나 우울했잖아 유세윤도 존나 우울했잖아 터지곤한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거 차수해가지고 음주운전 아 그리고 진짜 노홍철 사건이 또 있었잖아 발전쟁가 음주운전 어 저 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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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유세윤이 잘 안나오네 이게 온라이즈였나? 어? 없어요 뭐 임방할지 뭐 유튜브하거나 난 그놈이 어떻게 씨바야 이 씨바임 면죄부도사에서 기타친 놈 된지 신기해 옛날에 X도 없었는데 어? 뭐지? 면죄부 면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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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죄방팍팍 면죄부동호사님 맞나요? 이명박! 이명박박! 어! 씨! 아 이게 뭐야 이거 면죄부 면죄부부 면죄팍 면죄팍팍 면죄팍팍 철이가 면죄부 면죄팍 이상해 이거는 보스쟁이같은 경우자 메비 좀 어윽터리게 재반네 잠깐만요 다시 올라갈께요 적은 나꺼야 뭐야? 드래곤 용이....용인가? 와이번인가? 압돼, SK와이번스야 SK와이번스 아, 코네타상 이하시마세 컨바마 아데스 으아 어, 수고시 오마치 가다사이 에에에 번역보너스 틀어야지, 내수구니트에 음 음 도라곤이야 도라곤 그쵸 우덜식 용가리지 어어어 아이씨 그러면 여러분들 채팅이 묻히잖아요 배려를 해준거야 근데 글로벌 모드 땐 그런거 없어? 저기도 서로 간의 번역이 필요합니다 뭔 번역이야 그러면 그런거 필요하면 정모에서 사우나 정모에서야 찜질방 정모 거기서 하면 진실을 알 수 있을거야 아이씨 지노바 왓썩 초취방 정모 코네타 선수 여로 음? 사이좋게 지냅시다 여보 Grunt 성상당원 코네타센스에게 물어보세요 코타나는 뭐야 상상력이 끝판이 야 코만도 여기 있네 야구선수 맞아요 야구선수 아 이거 번역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르신만 할 수 있어요 어르신 어르신만 할 수 있어요 어르신 뜨뜨든 코만도를 권역할 수 있어요 어르신 빛의 만도 끈 만도야 표준어 쓰자 표준어 나왔으면 디비전의 세계로 유배를 보내겠다 디비전 2 디비전 2 할래 아니면 헬다이버 할래 헬다이버 이 쪽은 위험하다 이쪽은 위험하다 뜬 플랫폼 난이도는 되게 높지 않은데 어이없는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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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소개 맞지 여기서부터 진정한 함정이 시작됐어 으아 따아 땡 맞지 왜 똥게임인지 슬슬 보여주고 있어 이거 땡 롤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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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똥게임인지 앱을 알고 있어 바츠앤드타릭 태릭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왜 이 게임이 똥게임인가 이 방망이 타자일 때 이게 못 지나가 투수가 있어야 된대 에이씨 또 쓴다 잠깐만 어? 어? 야리코미이다 야리코미 숨겨진 루트 기밑은 어 으어 오 이거 숨겨진 길이 있네 으아 오 이거 숨겨진 길이 있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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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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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역기 있으니까 번역기를 믿으세요 번역기 능력 좋아 번역기 여기서 한국 표준어만 잘쓰면 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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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코네 아 그 역장한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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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로게 됐어요 으아 에로게 으아 으아 타자가 최고다 카 오오 여자도 땡이네 남자고 여자고 방망이 앞에서 둥둥합니다 방망이 앞에서 둥둥해 이, 어? 동의하지 아니, 뭐야 이거 아, 맞냐 엥? 뭐야 이게 아,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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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데스네 짤이 없어 이거 원, 침팬지랑 야구하는게 침팬지 아, 맞냐 아, 맞냐 아, 맞냐 아, 맞냐 아니 이 scenery 아, 맞냐 아, 맞냐 내 피우네 違いますこのクソゲームではありません リンセスコネクトが可愛いです アテマーク コミの女 なるほどね ショボン クソゲが可愛い アニーナー アタカムネ アジアシーね ショボン コミSir サーキー アニーナー アイ ハイ パン フォーチong ベポペン ナルゴ アニーナー ダス アニーナー プリエ encouraging キフレイ カメンノ下に添え BLO アノ プリエ Bay 총알고싶어요 아뽑 왜 그리는지 há? 어디야 되나요? 킹도놈. 이케 킹도놈가 다 나와. 이케 킹도놈! 킹도놈가 왜 믿음이야? 1스페이 하야해 1스페이 하여 1스페이 하여 김우도는 한국의 스토리머입니다. 하계입니다. 하계 마스터 김우도는 케인이다. 김우도는 다른 디지털입니다. 김우도는 한국의 스토리머다. 김우도는 한국의 스토리머다. 아이고 의미없다 월드식스? 월드식스? 또꺼다 이게 레이스게임이에요 장르가 액션이 아니라 레이스 람보 이게 장르가 레이스에요 어디가 레이스야 이게 배에서 스며빙 배우는 람보 다시 다시 한글 되어있으면 좋지 그런게임 재밌지 난 단관 러파했습니다 옛날에 두루노 담가노파야 뭐랄까나 차려진 밥상이 이쁘면 그런 게임이 좋습니다 커튼이 이쁜데 속은 텅 비었다던가 그런건 아닌줄 알았다 수면재야 수면재 그런거 재미없어 수면재야 수면재 에이 어 그런 게임은 수면재야 수면재야 아이고 글씨 나오는거 보다가 어 일어나면 해 떠있다나 아 수면재야 지금하기에는 아니 그런 게임이 난 재밌다고 못 느꼈어 아니 소설 읽고싶으면 책을 읽으세요 그냥 비쥬얼 노벨그보고 요즘 안나오겠어요 시방 요즘 시대는 안맞아서 요즘 약견도 액션이 필요해 액션 화끈한 액션 동급생같은 아이고 허정님 만천원 감사합니다 그렇죠 약견미 액션 있어야지 움직이고 바이퍼같은거 바이퍼도 액션 약견미 에? 수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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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맏도무비에요. 맏도무비. 맏도무비는 알고있어요. 이건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한국 인터넷. 진짜 비행기. 엄청 비행기. 어요... 프레저 Mistress, 노래는 불 fluh. 아니 모르겠다 그리고 아카라날 president and single songwriter 아미야 아 코메디언 코메디언 하피메아 하피메아는 뭐야 아 아 한국말 쓰세요 일본어 다 번역되니까 표준어만 잘쓰면 됩니다 맞춤법도 잘쓰고 꿈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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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덜 지루해야돼 아가리턴이 존나하게 말하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노래는 5개입니다. 타이틀은 왜이래? 독특사츠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냥 네타를 듣고 있어요. 액션 원하십니까? 구제샷화신, 선샷화신 고음을 보실래요? 됐어요. 나 고음을 싫어. 그거 너무 재미있어. 자극적이면 아주. 하원기가 아니라 추리하는 재미였는데 하원기가 아니라 노노무라는 추리하는 재미였잖아. 옛날에 약겜에서 동급생 났을때 경쟁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 넘사벽이라고 우리는 덜상 저게임을 저게임만한걸 못만들겠다. 좌절감을 심었어요. 옛날에 약겜 만든 회사들이야. 라고 했대. 어깨에 진흥을 따르면 란스쉽도 재미있지. 그건 인정. 란스는 그래도 캐릭터 모으는 재미있잖아. 캐릭터라도. 키우는 재미야 돼. 남빠. 남빠. 헌딩. 아니야. 조금 우려먹었으면 엔딩을 보겠습니다. 또 드래곤. 또 드래곤. 째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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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보스다. 오. 최종 보스 아니야. 또 드래곤. 또 드래곤. 또 드래곤. 엔딩이다. 깼어 깼어. 파츠안도테리. 클리어. 액션 들어가 있는. 액션 들어가 있는. 야키마칸. 네. 신비의 드래곤을 쓰러뜨린. 대마인 유키 카드도 있단어. 저거 리젠트 요즘도 안나. 지휘주의 여러분. 땡큐. 보내타사. 드디어 깼어 이거. 짠. 야붕이 만화에요 이거. 옛날에 그 뭐였더라? 용소자라고 아는 사람 있어? 쿵후보이 친미. 그 작가의 만화. 만화에요 이게. 쿵후보이 친미. 쿵푸보이 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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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붕이 doit 아는 사람 쿠우보이 섬도 일어난 일 conten.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이제 미장어가가지고 리젠텔 해달라고 하면 해줄꺼야 저도 친밀합니다 휠 하다카이 난친어 휠 사랑의 전사 빠치앤테리 내일의 미래를 향해가자 끝